둘 셋! 원더9 안녕하세요 원더9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2020학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죠? 네 맞아요. 저도 대학 진학을 위해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저와 모든 분들이 노력한 시간만큼 만족할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에도 많이 춥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시험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더9이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더9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화이팅! 지금까지 원더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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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